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부정선거 대한민국 선거 4기 대한민국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이 가장 출발지이자 진원지이자 시작점이 바로 사전투표일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전 조작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입니다. 선거인수로 몇 퍼센트를 조작하게 되면 수셔 넣을 수 있는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선거 부정의 선거 4기의 출발점이자 시작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대 선거 4전투표일은 진짜 투표지 몇 장마다 가짜 투표지 몇 장을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투표지라는 것은 누구를 찍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신분증 이미지 스캔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검증받은 다음에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사전투표일을 조작을 해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위조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역대 선거 4전투표일이 계속해서 조작되어 온 겁니다. 이 수치는 정상적인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총선이 2016년에 조작이 안 됐던 선거가 사전투표일이 12.19%인데 불과 4년 만에 26.7%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4년 만에 거의 14% 정도가 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14%가 이러면 뛰었지만 실질적으로 증가율을 보게 되면 한 50% 증가했을 겁니다. 이런 선거는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가. 엄청난 여러분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2020년 총선에서는 대략 발표는 26.69%와 사전투표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19.99%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6.70%만큼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뻥튀게 해가지고 297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를 뻥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것이 덜미를 잡히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을 너무나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히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완전히 덜미를 잡힌 게 된 것이 그리고 이 덜미를 잡는 데는 장영후 대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장영후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제야 전문가하고 여러분들 협의를 거쳐가지고 검증자국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잠정 결론을 낸 겁니다. 이 인간들이 바로 앞에서 조작을 했구나. 앞에서 조작을 완전히 다 마쳤구나. 그러니까 qr코드를 양보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 그러나 절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사박오일의 지역선관에 보관하고 올 때 위조투표를 쑤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소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투표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이 필수적인 겁니다. 개인 도장 날인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은 손을 대지 않는 선에서 양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론에다 떠들었습니다. 7번 8번 개수기하고 수금표를 바꿔놓고 나서 여러분 뭐라고 떠드는 거 하니까 완전 수개표를 합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 수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완전 수개표를 하게 됐으니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5번에 이런 개함 전에 사전투표함은 뭡니까 다 위조투표자 투입된 상태입니다. 4번 되면 개표소에 가기 전에 투표함이 행랑식 투표함에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다 쑤셔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뭡니까 이 사전투표함을 이동하는데 그런데 7번 8번을 이번에 바꾸고 나서 12월 17일인가 27일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보도자를 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는 7번 8번을 바꿔가지고 전면 수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면 수개표 뭐냐 이야기죠. 행랑식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함에 얘 진짜도 있고 가짜도 다 쑤셔 넣은 걸 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뭡니까 이걸 풀어가지고 뭡니까 국민 여러분 전면 수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완전히 돼지계로 본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했잖아 김용빈 씨 서울법대 나왔으니 이거 알 거 아니야 이거 좀 이상하네 이상하면 내가 잘 그림을 이렇게 정리해서 역대 선거 사전투표회를 취 이것도 여러분 이상해 1187만 명이 어떻게 4년 만에 여러분들은 무슨 14%나 사전투표율이 뛰는가 사전투표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4400만이고 20대가 4200만이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 문제를 계속 주장했는데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조회를 가지고 있는 이호식님이 좋은 코멘트를 했네요. 한번 보시죠. 사전투표회든 당일투표회든 투표율을 1% 높이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한성천 전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이 실제 경험을 저희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래 득표 공병호TV 참조에서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율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유독 사전투표율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지방선거는 사전투표가 11% 정도에서 20% 정도 거의 두 배로 뛰었습니다. 9% 포인트이지만 이것을 100분으로 보면 82% 이런들 사전투표율이 4년 만에 늘어난 겁니다. 부정선거 대표주자인 4.15 총선은 그전에 있던 총선에 비하면 2배 100%가 넘는 사전투표율이 증가됐습니다. 12% 27% 되었으니까 100분으로 보면 약 225% 증가된 것입니다. 이렇게 2배 이상으로 뛴다면 그만큼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인데 그러면 당일 투표도 관심이 그만큼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일 투표는 40% 정도 나오는데 사전투표와 똑같이 2배 이상 뛰어서 80% 정도 나온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과 당일을 합치면 122%가 됩니다.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대통령 선거도 약 10% 증가되었는데 눈에 보이는 단순 수치가 그런 것 실제로는 30%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툰계나 수리해석에 밝은 사람들이 보면 이 모든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지방 총선이 12.19에서 2배면 여러분들 24%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12.19%, 26.7%를 100분율로 따지게 되면 100% 이상 넘게 사전투표가 증가한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4년 만에 사전투표가 100% 이상 뛴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리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이렇게 가짜를 만들려고 선거관리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인데도 왜 qr코드를 사용하는가 투표관리관 도장도 직접 찍지 않고 투표용지에 인시하는 것도 불법인데 그것을 강행하려 하고 있는가 사전투표자 수를 세지 못하도록 투표장을 물론 투표장 주변의 cctv를 모두 신문지로 가리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당일 투표는 투표일 명분에 직접 표시를 해가면서 투표용지를 주는데 사전투표는 투표일 명분에 단지 컴퓨터 서버 속에만 존재했을 유권자가 볼 수 없습니다. 왜 사전투표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왜 당일 투표는 비슷한데 사전투표는 유독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졌습니까 왜 사전투표자 수를 감추려 하는 것일까요 매수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을 뻥튀기해서 그 모든 증가된 투표수를 더블당에 추가해 주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유령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전부 다 특정후보에게 표를 얹어준 겁니다. 1번 2번을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노력을 해온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실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15 총선 인천연수원의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5장마다 한 장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차이칱 그래프가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5장 4만 686표는 진짜고 4만 610표 선관위가 발표는 가짜고 또 대안표수 이 표는 대부분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마음대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죠 목덜미를 잡힌 겁니다. 선거 사기 시력들이 은밀하게 행한 모든 일들이 광명하에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